이미 진행한 한 구역은 광명 5구역으로 광명 4거리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총 2878세대 GS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SK건설이 함께할 광명 5구역은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 4거리역 10번 출구 광명 4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움이 조향숙입니다. 빨간 장미가 생각나는 5월입니다. 5월에 여러분들과 오늘도 광명에서 광명 뉴타운 소식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현재 광명 뉴타운은 조합장 해임이라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조합과 그리고 조합원 내부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이 여러 구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선 광명 2구역. 광명 2구역은 광명 4거리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인데요. 작년 베르몬트로 광명이라고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었던 구역 중에 한 곳이죠. 3,344세대 대우와 롯데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광명 2구역은 지난 2022년 4월 16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입주자 예정자 협의회를 통해 발의된 임시총회 조합장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안이 있었었는데요. 찬성 1,198표 그리고 반대 7표 그리고 기권 1표로 해임만 가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들려왔죠. 광명 2구역의 조합장 해임에 대한 사유는 광명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에서 첫 번째 구역인 민간특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일반 분양가가 나타났는데요. 그 일반 분양가에 책전된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는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이 조합장 해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과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불가하여 조합원들의 소통을 무시하고 이익을 대변하는데 원활한 역할을 못했다는 내용이 중대한 안건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이죠. 특정하시는 것처럼 광명 2구역은 조합장 해임이라는 별개의 내용과 다르게 이미 광명 2구역은 착공을 시작을 해서 동호수 추첨 그리고 공급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1차까지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가 나오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될 텐데요. 일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2구역의 현재 프리미엄 시세는 광명 2구역은 이미 동호수 추첨을 했기 때문에 저층, 중층, 고층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고요. 5구타입의 프리미엄은 현재 4억 9천에서 5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구타입의 매매가,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가는 6억에서 6억 8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5구타입의 총투자금액, 그러니까 매매가에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은 9억에서 9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8사타입 프리미엄은 A, B타입 모두 합해서 7억 8천에서 8억 2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8사타입의 매매가는 8억 8천에서 9억,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한 총투자금액은 12억에서 12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역, 조합장 해임을 이미 진행한 한 구역은 광명 5구역으로 광명 4거리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총 2878세대 GS건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SK건설이 함께할 광명 5구역은 2022년 2월 26일 날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재난 발생을 통한 총회 소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년 21년 7월 24일 날 도정법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도정법 45조 총회의 의결의 내용 중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 5구역은 이번 임시총회가 전자투표 방식을 취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서 해임 총회를 가결을 했는데요. 97%의 찬성을 통해서 해임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의 97% 찬성 투표로 가결된 이번 임시총회의 조합장 해임의 사유는 다른 구역에 비해 여러 해임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사비 검증이 지연된 사실과 그리고 소형평수 위주의 광명 5구역이 중간에 평영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낭비됐다는 내용 그리고 또 철거와 폐기물 반출 지원 그 밖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시총회가 개최가 되었었던 거죠. 광명 2구역과 마찬가지로 광명 5구역도 조합장 해임이라는 지금 산고를 겪고 있지만 철거 100%를 달성을 하고 조금 있으면 착공과 그리고 동호수 추첨 일반 분양을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광명 5구역의 현재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 프리미엄 4억 7천에서 5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구타입의 매매가는 6억에서 6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5구타입의 추가 분당금까지 고려한 총 투자 금액은 대략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8구타입 프리미엄은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구타입의 매매가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에 대한 금액은 8억 5천에서 9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8구타입의 총 투자 금액은 12억 중반을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안에서 사업 진행 속도는 그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합의 조합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정비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광명뉴타운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티비 부동산 키우미는 오늘도 광명뉴타운 소식 전하면서 다음 소식은 조금 더 환한 그리고 반가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늘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늘 부탁드립니다.